어이 저게 뭐지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야 안되겠다 어이 여 여 여 있군 허허 찾았다 어이 이제 이것만 있으면 어이 케리곤씨 오 페파야! 어 뽀로로씨 지금 큰일났어요 큰일 응 큰일났지 요즘 내가 출연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 어 그런거보다 훨씬 큰일이에요 뭐냐 크롱 너도 출연 못하고 있냐 크롱 어이 그게 아니고 지금 케리곤이 괴물이 돼서 이대로가다 아무도 출연 못하게 될거라구요 헐 괴물이 된 케리곤이라니 그러니까 어서 무찔러서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한답니다 오 야 페파야 케리곤을 어떻게 무찔러? 멀쩡할때도 우리가 하나도 못 이겼었는데 지금 괴물 됐다며 맞다 크롱 괜히 당하기만 한다 크롱 좋은 방법이 없으면 난 그냥 안할거다 크롱 방법은 있습니다 어? 방법이 뭔데 페파야? 바로 이 느려느려 지팡이로 괴물이 된 케리곤의 시간을 놓치면 됩니다 오 시간이 늦어지면 케리곤을 느리게 움직이게 하겠네 바로 그건죠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 크롱 크롱 어디갔냐 크롱 그때 산건데 크롱 오 여기 오 여깄다 여기 요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뭐야 어둠의 케리곤이 이번에도 혼자서 출연할 셈인가 본데 진짜 흡혈기의 모습이야 우리가 아는 케리곤은 우리를 더 많이 등장시켜줬을텐데 어쩐지 요즘 등장을 안시켜주더라고 오 괴리곤은 원래대로 돌려주자 그럼 그럼 고마워서 우리를 더 많이 출연시켜줄거다 그럼 아마도 크롱 오 야 페파야 지금 마법을 걸면 될거 같아 마법소녀 페파핑은 뚱뚱 파워 할로윈을 뭐야 갑자기 움직임이 하늘을 나는 무적 펭귄 포로로 출격 슈웅 날아라 벵균의 꿈 무적 공룡 크롱 출격 날아라 멸종된 공룡의 풍놈 무적 꿈들이 포비 출격 이 해야하는데 탈게 없으니까 구하러 가야지 오 좋았어 이거면 이길 수 있어 크롱 내가 먼저 공격할게 알았다 크롱 자 미사일 발사 뭐야 빗나갔잖아 오 오 크롱 뭐하는거냐 크롱 똑바로 쏴라 크롱 크롱 이번엔 내가 한다 크롱 오 너만 믿는다 크롱 크롱 옆에를 살짝 지나가면서 크롱 한 바퀴로케 꼼꼼 크롱 미사일 준비 발사 크롱 오 자리스 크롱 이번엔 내가 다연장 로켓4 괴리건을 향해서 발사 뭐야 포비 포비 괜찮아? 맛있는 냄새가 나 공복인가 아무튼 포비의 원수 받아라 아하 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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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고고고 맛이 어떠냐 괴리군 잘했다 꼬르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크롱 에에에 이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ㅅㅂ ㅅㅂ 아니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봐 그럼 이길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또 쓸데없는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찰 뭐냐 이거 그럼 바보 바비한테 신경 쓰다 전투기 격추당했다 전투기 상태는 어떤데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데 날라가지 못한다 딸기가 부러졌다 잘 됐군 내 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있잖아 나오지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괴리곤의 위쪽으로 날아다녀라 그럼 시선을 위해 못 놀게 하는 거다 무슨 방법이 있는 거지 알았어 자 여길 받아 여길 그럼 잘했다 발사 필살 엄청 아픈 공돌이 미사일 발사 이 녀석들 용서하지 않겠어 그럼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럼 아직 안 그러면 안되는데 이건 좀 그 시간 좀 걸리거든 그럼 그럼 필요 있었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된 해볼게 모로로 잡폭 공격이 아니고 탈출 좋았어 지금 날아간다 그럼 우리가 괴물이 된 괴리곤을 구해줬다 그럼 완전 괴물이었다 그럼 진짜로 완전 어둠에 물든 괴리곤이었다니까요 어 맞아 헐 진짜요 고마워요 뽀로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좀 더 많이 출연시켜주는 거 맞죠 어... 아니요 무적 펭귄 출동 반딱 키리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